이강인! 와! 엘토네이도! 이강인! 우와 미쳤다! 와 미쳤다 근데 김진야가 있네요 우와 급여 80일 급선비 5진다! 와 이강인 5볼을 봐 105야 105 우와 강인이 형 보소 강인이 형 5지네 최주는 그냥 쓸게요 이걸로 와 팀 개 이뻐 황의주 궁카도 있어 와 너무 이쁘다 이거 미쳤다 진짜 나는 티어가 월클 이상 월클 이상이다 하는 분 한번 합시다 나는 평소에 월클 이상을 찍는다 시야따랑에 진출해 주세요 오 갑자기 뭐 오는데 프로 2부 월클 월클 3부까지 찍으시네 포르투갈 잠깐만 야! 야 에피가 너 기다려봐 야 이 분이랑 먼저 하자 야 포르투갈이다 이 분 안 봐드립니다 오오오 가자아 야 이들 피지컬이 왜 이렇게 안쓰럽냐 근데 최준! 와 최준 오카 달달한데 고생하시네 오세훈 와우 어 팀 좋은데 재미있는데 오세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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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세훈 오 그 비밀 오세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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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강인 와우 이강인 와 이강인 슈팅이 뒤지는데 패널 오케이 아 까비 오세온 아우 까비 자 이번엔 미넨 한번 털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좋아 아니 얘는 오성구 야 얘는 오성구 아니야? 빠르긴 하다 조용구 근데 오우 이재희 오우 이재희 야 오세온 야아 와 오우 오세온 슈팅보수 너무 재밌는데 근데 팀이 이거 진짜로 이강인 와 엘토네이도 이강인 와 지렸다 와 와우 이강인 반데이크 앞에 두고 엘토네이도 와 쌓았다 절대 안삐끼죠 와 야 야 제대로 걸렸는데 그걸 뺏으면 어떡하냐 알고마 아아 눈치 없이 아아 유튜브 각이잖아 아니 알고마 마지막 막지 말았어야지 유튜브 각이잖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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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이새끼야 나가 하하하하하하 아 미안하다 응 돼지야? 꺼져 흠 시아님 진짜 아이디 너무 잘 썼어요 좋은 스케줄 주셔서 감사합니다 BACK TO YOU